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어질어질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대로 퐁퐁이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탈출을 할지 한번 봅시다 제목 내가 생활비로 매달 8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제는 장모님 생활비까지 따로 더 챙겨달라는 마누라 야 너 그 돈 다 어째냐? 그래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원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요 지금 연애 6개월 만에 사고를 쳐가지고 임신 3개월에 결혼했고 지금 7개월 차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결혼 7개월이 아니고 임신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4개월 된 거죠 원래 프리랜서였던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뒀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임신도 했고 또 제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수입은 월평균 한 천만원 됩니다 또 아내도 일을 하기 싫다고 하니까 굳이 거기다 대고 일을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늘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새끼만큼은 엄마가 늘 곁에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친정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짧게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사랑을 받고 컸으면 참 좋았겠지만 말이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안쓰럽고 그럼에도 참 반듯하게 자라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사랑하고 아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가 평균적으로 얼마씩 벌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죠 정확한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아내의 경제활동과 상황들 그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길래 혼수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내가 해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뭐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임신도 했겠다 또 제 나이도 있겠다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사업을 시작 이만큼 벌기까지 시간 오래 걸렸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제대로 벌기 시작한 건 1년 아니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시기부터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겸 용돈으로 200만 원을 드렸고 결혼을 하면서 그걸 100만 원 즉 절반으로 줄였죠 그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거 도와주느라 아직 은퇴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빚 갚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돈 빼고 전부 다 아내 계좌로 싸줬어요 제 용돈 빼고 월 평균 800만 원 그리고 아내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작은 아파트도 제가 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부모님이 직접 마련하신 거예요 지금도 대출도 당신들이 벌어서 상환 중인데 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이 부분도 평소에 불편해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패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 안 사주냐 이런 거겠죠 또 제가 따로 보내드리는 돈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래저래 좀 불편해질 것 같더라고 가뜩이나 아파트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제 입장은 그래요 저희 부모님 이제라도 고생을 좀 줄이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하길 바라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그럴 것 같아가지고 굳이 말을 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아내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이거 다 뭐야 아니 같은 부모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한테도 보내줘야지 딱 이러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니 이건 뭐야 왜 날 속인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돈 보내줘 이러면서 역정을 내는데 그 순간 제가 아내의 얼굴을 딱 보는데요 순간 어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아내는 친가에 있는 큰 고모님들이 대신 키워주셨다고 들었어요 10년 훨씬 넘게 아예 왕래는 물론이고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그렇게 20살이 넘어가면서 다시 장모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키워준 고모님들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버는 돈 거의 대부분을 고모님 말고 장모님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이 없었던 거고 말이죠 여하튼 이런 장모님께 돈을 똑같이 드리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아예 주지 말자 이러는데 솔직히 임신 중인 아내와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장모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이게 문제가 된 건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미친 스니 마누라 양심 뒤졌나 아니 뭐 돈 맡겨놨대요 돈 관리도 맡기지 마요 왜 맡기고 있어 보는 애가 더 불안해 됐을까요 그래 차라리 이참에 잘됐다 하고 통장이나 좀 보자고 해봐요 스니가 벌어온 그 돈 그동안 어디다 썼는지 보자고 자기를 키워준 고모에게도 감정이 안 좋다고 이거 하나만 봐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진작이 가는데 아니 결혼 전에 얼마나 모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지 왜 안 했대 이거 아무리 봐도 취집이고 임신 공격 당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경제권부터 회수하고 생활비만 주세요 네 인생 망하기 전에 아 그리고 저 여자 모르게 친자 검사도 꼭 해보고 2번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돈을 자기 엄마한테 왜 보내요 돈 관리나 잘하세요 그냥 생활비만 딱 주라고 한 300만원 3번 미친 지가 벌어가지고 보내라고 하세요 정말 미쳤나봐 아니 돈 팔베기 장난이냐 4번 임신이 기생충 노릇의 핑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우자와 내 자식은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배우자와 부모까지 부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난 거야 스니 참 불쌍하네 안 됐어요 예? 돈 관리를 지금 저 여자한테 다 맡겼다 이겁니까? 지금 당장 통장 보여달라고 하세요 솔직히 내가 보기에 이미 지가 알아서 자기 엄마한테 용돈 막 퍼줬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안 그래요? 너도 알고 있잖아 6번 야 너 사업하는 인간 맞냐? 니가 그래 월급쟁이면 그 월급 전부 다 마누라한테 관리하라고 줘도 돼 그런데 사업 장사하는 사람은 다르지 아니 어떤 사이클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에 닥쳐올 그런저런 그지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그 돈을 말이지 축적도 안 하고 다 퍼줬다고 야 너도 정신 단단히 나갔구나 야 7번 나 아는 지인이 딱 스니처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은 두 배야 한 달에 1500씩 줬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대래 빚만 잔뜩 가지고 있더래요 400만원도 과합니다 그냥 딱 250만원만 주고 나머지 관리는 니가 직접 하세요 아니 돈 800이 무서워요? 님도 참 답답합니다 8번 그러니까 결혼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돈 빼고 니 용돈 빼고 전부 다 마누라한테 다 보냈다는 겁니까? 월 800씩? 어? 내 장담하는데 그 돈 전부 다 이미 니 장모한테 다 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시부모에게 드리는 그 돈 빼 그거 어? 이것도 아깝다고 자기 엄마한테 똑같이 주자 이거야 지금 응? 그게 아니면 아예 주지 말라고 야 정말 기가 차는구나 니 뭡니까? 여자 보는 눈이 혹시 그 랄브에 달려 있습니까? 자식 키울 돈도 어? 니 자식 키울 돈도 다 장모한테 빨리 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너 그러다 나중에 애들은 빚내 가지고 키운다 9번 제 지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를 만났고 첫눈에 반해서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했죠 돈 관리를 맡겼는데 그 이후 잘하겠지 뭐 이런 마음에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정확히 8년이 흘렀대요 그때 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좀 줘봐 이렇게 돈 얘기를 꺼냈는데 돈이 없더랍니다 대한민국 3대 기업 중 대기업 중 하나에 다녔던 그 지인 말이죠 그때 결혼할 때 처음부터 이미 연봉이 1억이었고 아니 그 반만 모았더라도 최소 몇억은 돼야 정상인데 통장 잔고가 17만원 들어있었다 됩니다 1억 7천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여자지만 절대 전업하는 사람한테 돈 맡기는 거 아니에요 특히 쓴 이 아내는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엄망도 양심도 없고 기본도 없는 그런 염치 없는 인간이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돈 관리 네가 하세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똑바로 생각하는 여자 아직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10번 결혼 후 부모님께 드리는 돈 빼고 다 아내한테 줬습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큰일 날 형님이시네 이거 당장 그만두셔 아닌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질질쳐 끌려다니나 돈 한 푼도 못 모은 사람 그런 사람 뭘 믿고 경제권을 맡깁니까 아내가 감정적으로 나오고 쓴 이한테 싸우려고 막 시비 걸고 달려들어도 절대 거기 휘말리지 말고 단호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인생 망한다 순식간에 미안한데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쓴 이 아이가 맞긴 맞아요? 저 여자 내가 봤을 땐 뭔가 전략적이야 아니 그리고 아내의 경제적인 능력도 모른다면서 경제권 돈 관리를 맡겨 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그리고 장모 보양을 니가 왜 합니까? 이거 차라리 그래 고모님을 보양하자 그러면 또 모르겠어 키워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 안되는 거니까 그냥 이혼 가구하고 확실하게 잘라버리세요 염치 없는 여자는 거두는 게 아니야 외국 매매혼 하는 여자들도 이렇게 대놓고는 안 빨아요 친정에 돈 번호해야 된다고 맞벌이를 했으면 했지 이러진 않는다 12번 이거 왠지 임신공격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말이지 또 한 명의 퐁퐁이 형이 탄생을 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올게요 인증하고 난리 났는데 그런 건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의미 없으니까요 돈 보낸 그런 송금한 거 있죠 그런 증거들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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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